멋진 남자죠? 여기 스탭 분이신데 갑자기 오시느라 의상을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멋지신 분인데 오늘 의상을 안 가져오셔서 저기 하십니다. 이쁘게 봐주시고 마니콜사랑 출발합니다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마니콜을 찾는 사람 금액만 온 너도 많아 사랑이 잔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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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었지요. 사랑은 기분이 숨었나는 아직 고이 기억나는데 마니코라 서로 사랑 내 소식 전태다 감사합니다 마니코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남의 길은 가다보니 나 옆이 왔네 서로 사랑 내 사랑 설렘이 나는 내 사랑 그리워지네 고피면 온다 하나도 내 사랑 마니코라 내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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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식 현회다 이 소식 현회다